준우가 뛸래. 성주 뛰라 그러면. 저 들어갈까요? 들어야, 들어야. 이제 빨간 거. 교체. 내가 들어갈게, 내가. 준우 형이 아프대니까. 이봉주 선수, 여기 중계 좀 해주세요. 이리로 와요. 이봉주 선수. 양준혁 선수 있습니다. 빨리 와요, 이봉주 선수. 빨리 와요, 중계. 빨리 와. 봉주 형, 빨리 와.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도움 말씀해, 봉주. 오늘 도움 말씀해, 봉주. 봉주 왔습니다. 해설, 해설. 홍팀 해설. 청팀 해설. 청팀, 청팀. 이제 3대3이에요, 3대3.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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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어림없는 볼이죠, 어림없는 볼. 어림없는 볼이죠. 진정호 선수. 네, 진정호. 저걸 개발이라고 하죠. 네, 네. 개발이라고 합니까, 이런 걸. 그렇죠. 야, 나가지 마. 종호해,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자, 이형태. 이형태 잡았어. 2만이기 중간에 끊었습니다, 2만이기. 이형태 잡았어. 2만이기 중간에 끊었습니다, 2만이기. 자, 앞에. 아, 김영만. 요번아. 김영광과 허재가 같이 뛰어가면 진정호. 아, 진정호. 요번아. 자, 김영광과 허재가 같이 뛰어가면 진정호. 야, 진정호. 슛. 김영만. 요번아. 요번아. 김영광. 요번아. 요번아. 아, 김영광. 아, 밀었어요, 하셨어요. 친구 들어가야지, 친구 들어가야지! 아, 밀었어요, 밀었어요! 친구 들어가야지, 친구 들어가야지! 아, 밀었어요, 밀었어요! 허즈, 이게 뭡니까, 이게! 이만기 선수의 약간... 할리우드 액션이 약간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할리우드 액션이라고요, 이게? 아, 정말.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파울, 파울! 파울! 야, 형 대단하네. 야, 모래판에서 망격이 쓰러지네.